안녕하세요 이브천사프라입니다 오늘은 두가지 떡볶이에서 로제 떡볶이랑 명랑 핫도그에서 휴게소 세트를 사왔어요 떡볶이는 8,500원이고 휴게소 세트는 11,800원이에요 핫도그랑 어묵 소떡소떡 지포튀김 그리고 감자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감자 치즈볼 손을 씻고 치즈볼 치즈볼 으악 안돼! 아 꼭 빨간거 먹으면 다 튀더라 와 맵다 와 맵다 이건 치즈떡이에요 치즈떡 자 이렇게 해서 핫도그 치즈떡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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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오늘 저녁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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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쩝쩝 면은 못먹는거 얇은 하얀 매콤한 쩝쩝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랩 로제 떡볶이는 시중에서 파는 로제 파스타 소스랑 맛이 비슷한데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맛이에요 휴게소 세트는 딱 휴게소 맛인데 핫도그의 소세지가 큰 거 휴게소에서는 핫도그 소세지가 작잖아요 이거는 핫도그 소세지가 크다는 거 그리고 어묵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결론은 이거 두 개 안 어울려요 얘는 얘대로 먹어야 되고 얘는 얘대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